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메라. 쇼트 뭐야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나와 어떻게 했어? 팍 대대 팍 대대 뛰면서 돌려 세로캠 비교려지네 쇼트 쇼트 마니아가 영광이죠 아시아 투어 시작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뀨작합니다 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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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앙 복귀 짜잔 안녕하세요 뀨캠입니다 송창문이에요 통창문이 비싼 창문이에요 통창문이 비싼 창문이에요 이렇게 보여요? 하늘이 하늘색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보려고요 근데 혼자 가기보단 X한테 영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퀄리스 터치 플리즈 터치 플리즈 터치 퀴즈 터치 퀴즈 터치 퀴즈 터치 퀴즈 터치 퀴즈 터치 여기 지금 찍히고 있나요? 놀자 아니? 어머, 예쁜 옷 입었네 준비했어? 혹시 나 나갈 거라는 걸 알고? 너랑 맞췄어 나랑 완전 다르잖아 귀여운 정보들 갈까? 가자 지키고 있어? 응 제가 준규가 나가자 해가지고 오왕 렌즈 필름을 또 가져왔는데 It's Manila 내가 부른 거니까 잘 해볼게 도착했습니다 원래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맨 위에 올라가서 내려가는 거? 보통 그렇게 많이 해 오락실 저 오락실 여기 너무 좋다 준규필이네 인형 뽑자 킹콩 킹콩 2 킹콩 2 킹콩 하자 킹콩 킹콩 오 됐다 오 내 손이 보입니다 상어다 정우다 정우 재혁이다 아 미안해 재혁아 미안해 정우다 정우 정우 미안해 킹콩이다 킹콩 형석이 형 살려줄게 형석이 형 킹콩 살려줘 타겟 통 리서 킹콩 킹콩 면적이다 끝났어 리듬게임 없나? 준규 잘하는 거 하고 싶어 어 준규 너 잘하잖아 이거 한 판 대전 도전 도전 루시 오! 지금 이 가게에서 5등이에요, 얘. 뭐 넣어놨어. 이거 그거야. 이거 가져가면 인형이랑 바꿔줘. 여기다 이거 넣고 번호를 충전할 수 있대. 이 카드에다가. 빨리 들어가! 66번 걸었습니다. 대박이다. 바꿔보고 가자. 60포인트잖아.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 짠! 자. 자 두 개. 아니면 펜 하나. 자 두 개로 바꾸자. 샀다, 자. 자. 자 샀다. 요. 대박. 가자. 가자. 재밌었어요. 우선은 음료수 먹을까요? 네. 푸드코트다. 맛있는 냄새. 어? 과일 주스. 어, 맞아. 필리핀이 망고가 진짜 많아. 아, 맞아. 망고 주스 먹자. 트라이? 트라이 하자. 마지막으로 사과. 우리가 망고를 원하자. 망고냄. 망고. 망고 주스. 아, 맞아. 망고 주스. 우선은 새우. 이 물은 망고주스. 그리고 이것은 망고식. 아이스 땡. 아, 망고식. 2cm? 4.5cm 아니 눈이 어떻게 4cm야 4cm네 4cm 기대된다. 진짜 망고가 맛있다고 그랬는데 땡큐 살라맛 200 아 200 땡큐 준규가 다 리드해주고 돈도 준규가 내고 있어요 살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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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cm 맛있다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시원해! 망고 광고 타주세요 이또아이마부띠 이야 왜? 하나도 안 팔린 가볼까요? 가볼까요? 칠 칠 칠만큼 다 셌다 우와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좀 더우니까 부채 살까..? 부채하자 부채 필리픈어 써 있는것 아니면 이거 사 naszej 이거 할래요 필리픈어 써 있는데 아, 발! 인그랗다. 어? 어, 언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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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땡큐. 저는 금색이고, 준규가 금색을 샀습니다. 근데 저 이거 많이 쓸 것 같아요. 저는 이 자자에 쓸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오기 전에 잘 자질 못했어요. 그죠. 준규가 많이 못 잤습니다. 컨디션도 관리를 하는 것도 또 실력이잖아요. 그죠. 오늘의 큐캠은 여기까지야. 바이. 큐캠을 찍었었는데 준규가 자러 갔어요. 좀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어서 갑자기 토요즈 수영장편! 바로 시작합니다. 눈물 뒤에 미영의 트레저. 미영. 미영의 트레저. 너만 말하면 되잖아! 이제 팬사인회 가고 있습니다. 우리 틈에 보러 가는 거예요. 차를 타는 빚이 없어서 다시 할게요. 이름 성함이요? 김 틈에요? 왜 항상 김씨예요? 박틈 하세요, 전 박신이. 안녕하세요, 틈님. 지금 팬사 중인데 왜 왔어요? 하고 얘기해. Q 캠. 지금 쉼 시간. 귀여워. Q 캠. 저희는 이렇게 자유롭게 팬사 해요. 저희 가보겠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조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지, 정오야? 정오야? 어이, 어이, 어이. 나 왜 이렇게 하지? 야, 이건 아니지. 어이, 어이, 어이. 아니지, 정오야? 정오야? 라고 해야 해요. 와, 야, 준교 옆에 달리면 갑자기. 표정 봐야, 지금 이거. 이게 하라고 하는 표정인가요? 다음날 다음날 나 있습니다 다음날 비어서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라이저 사이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리프트 내려서 리프트를 타고 와야 돼 리프트를 타고 올라갈 거예요 인사드리겠습니다. FINE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수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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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KISS OF WANNA BE POOT KISS OF WANNA BE POOT KISS OF WANNA BE POOT 체감 온도가 멋진 노래였어. 이 오린 잘생겼다. KISS OF WANNA BE P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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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면 팀의 여러분들로 꽉 찰 예정입니다. 리허서도 열심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5 여러분! 하나 둘 셋! T5 KISS OF WANNA BE P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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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연사는 정말 고생하셨고 나은 지와 후 자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마닐라. 보호용 입니다. 마닐라인데요. 저의 추억 만들어드리고 웃겨잉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너무 오래 기다려주셨을 텐데 지금도 완전 100% 아니긴 한데 100%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러브유 체습 웰컴 투 필리핀 러브유 체습 열기가 뜨거우네요. 제 마음이 상기 놓고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컴 투 필리핀 우리 모두 모두가 수 Whitman go 워컴 투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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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닐라 공연 성공적이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굿!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아시아 투어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 더 재미있고 완성도 높은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안녕. 카메라가 레이저를 맞고 이렇게 됐대요. 이런 게 또 감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닐라가 이제 저희 아시아 투어에 처음 장식을 했는데 뜨거운 반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투어 도는 곳이 홍콩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양도를 할 수 있나 봐요. 방문 앞에 제가 이렇게 두려고 해요. 누구를 해볼까요? 근데 이거 진짜 카메라가 감성이 있잖아요. 난 이런 게 더 좋아요. 특이한 게. 이 친구 방이 여기인데요. 이 친구가 이걸 받을 때 얼굴 리액션을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가 위를 봐봐. 이정도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야. 이거. 7개. 아니 배 누는 거 꺼놨는데 이거 어떡하지? media. 등장 Right. 누구세요? uh Stefanchin big 소 vão 지ain Patrick 해요? 정답은? 그래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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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잠겼다. 여러분 홍콩판이 기대 되시나요? 아마 홍콩판의 예고 아닐까 이게? 홍콩에서 맞나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한국국토정보공사